퀵스의 활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퀵스 여러가지 색과 숫자의 게임은 주 두가지 주사위를 모두 사용합니다. 색깔 주사위와 숫자 주사위를 모두 사용하겠는데요. 자신의 판을 각자 하나씩 정해서 들고 자신의 차례에 주사위를 두개 모두 던집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세개가 나왔는데요. 주사위에 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어서 세개를 꺼냅니다. 꺼냈을 때 빨간색이 세개인데 여기에 나온 것 중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다음 사람의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의 차례에 주사위를 던져서 노란색이 한개인데요. 한개를 꺼내서 노란색이 한개가 나오면 자신의 맞는 위치에 끼워 넣습니다. 이와 같이 두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색깔을 꺼내서 끼워 넣는데요. 여러개를 한꺼번에 꺼내서 이와 같이 노란이 세개가 나왔으면 많은 것을 꺼내서 세개만 고르고 다시 집어넣는 것이 아니구요. 반드시 단 세개만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색깔만큼 끼우고 필요 없는 것은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판을 모두 빈 이렇게 흰색 구멍이 없이 모두 채운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쉬운 게임에서는 숫자 주사위만 이용을 해서 게임을 했었는데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숫자가 익숙해지면 색깔, 색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색을 꺼내서 있으면 끼우고 없으면 다시 집어넣는 식으로 게임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To be full light Write 두 Jane imper